안녕하세요. L씨 한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C였습니다. 누가 기조연설제가 될 거야? 라는 의문사 의문이었죠. 의문사 의문에서는 오답소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yes, no는 당연히 오답, 그리고 유사 발음 함정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go went 유사 발음, 그리고 b번의 keynote speaker 때문에 has the key 유사 발음 오답소거 하시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토익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I'm not sure 정답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